네 안녕하세요 미국 사회복지 공무원 미상홍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카메라를 켠 이유가 질문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제가 솔직히 미국 사회복지에 대해서 영상을 이제 두개를 만들고 나서 조금 의기소침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많이들 관심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또 이제 아이들하고 제가 지금 이제 7살 큰 애가 7살이고 작은 애가 이제 돌이 막 지났는데 아이들 이제 육아에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사진 찍어주고 비디오를 더 많이 찍어줬지 솔직히 사회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좀 준비를 해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이 너무 지루하대요.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이 컨셉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솔직히 저는 이제 미국에서 사회복지와 이제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공무원 이렇게 컨셉을 잡았는데 그것 말고도 조금 더 이게 뭐 유튜브를 이제 재미있게도 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사회복지가 무엇이고 사회복지를 왜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제가 질문 받은 게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제 경험을 위주로 바탕으로 물론 이제 이론적이고 원론적인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 제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게 더 이제 귀에 쏙쏙 들어오실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론과 제 경험을 위주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사회복지사가 왜 되려고 하는지 정말 많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주위 환경이 거의 90% 이상은 제 현재 저 사회복지사의 길을 걷게 만든 것 같습니다. 예 환경이 90% 이상이고 제 의지가 10%다? 아 이거는 조금 너무 좀 환경에 너무 이제 많은 퍼센테이지를 드린 것 같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주위에 이런 복지와 이제 가난한 사람들 그런 모토가 있었어요. 내가 크면은 꼭 이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사명감 있게 일을 해야겠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고 이제 한 길을 이제 꾸준히 가다가 중간에 이제 포기를 했어요. 제가 포기를 하고 지금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쉽지는 않았지만 포기를 하고 다시 내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직업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사회복지사가 떠올랐고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게 됐는데 미국에서 이제 제 사회복지 공부를 이제 후원을 받으면서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물론 이제 후원이 없었으면 미국에서 공부도 못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학사 하기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다시 사회복지 학사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학사를 하게 되면 이제 또 4년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편입 같은 이제 과정들이 있겠지만 웬만하면 학사를 하기를 가지고 있으면 미국의 어 대학원의 사회복지 어 석사 과정 msw 라고 하거든요. masters of social work 을 어플라이를 할 수가 있어요. 하실 수가 있고 학교마다 다 이제 그 다르겠지만 이제 뭐 토플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리카이어를 하고 뭐 gr이나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필요로 하는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 사회복지를 미국에서 공부하신다고 하면 학사 학위가 있으시면 석사를 지원하시기를 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드리구요. 학사가 없으시면 뭐 어 바로 내가 이제 소셜 워크를 바로 정말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제 학사로 바로 이제 공부를 어 이제 뭐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 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학교는 정말 많아요. 학교는 많기 때문에 어 조금만 이렇게 구글 서치나 아니면은 어 그 US 그 그런 그 학교 저도 뭐 거의 지금 제가 2006년도에 졸업을 했으니까 어 거의 15년 전에 15년도 더 전에 이제 그 공부하는 거를 준비를 했었는데 어 학교도 많이 알아보고 그때는 이제 카페 이제 그 다음 네이버 카페에 도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이제 토플도 많이 준비를 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음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정말 소셜 워크를 학사부터 준비하시거나 아니면은 학사가 다른 전공이 있으시면 석사를 바로 이제 그 어플라이 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석사를 할 때 거의 70% 80%의 학생들이 어 사회복지 필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어 사회복지 사들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음 사회복지 어 현업에 있으면서 그 석사하기를 이제 따는 것도 어 가능하고 그렇게들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친구한테 그때 이제 물어봤더니 어 내 포지션이 이제 좀 이제 제한되어 있는데 어 아무래도 msw 이제 사회복지 석사하기가 있으면은 조금 더 이제 그 포지션 올라갈 수도 있는데도 유리하고 다른 잡을 이제 알아보는데도 이제 많이 유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이제 음 그래서 이제 그 제 이제 그때 당시에 어 클래스메이트 친구들 보면은 어 나이 어린 친구가 한 50% 미만 그리고 50% 이상은 거의 다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는 이제 정말 다른 과 하고는 다르게 좀 나이가 이제 많으신 분들이 지원을 많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현직에 현업에 있으신 분들도 많이 이제 그 어 공부를 한다 라는 거 그렇게 있구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사회복지에는 어떤 분야들이 있는지 어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제 미국에는 사회복지협회가 있어요. 그 NASW 라고 있는데 제가 웹사이트에 들어갔어요. 들어가 봤더니 그 정식 그 NASW 에서 그 사회복지의 분야에 대해서 분류를 해 놨더라구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음 이렇게 제가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음 types of social work 해가지고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부터 쭉 이제 다양하게 뭐 aging, child welfare, health care, international social work, justice and correction, mental health and clinical social work. 뭐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 다양하게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 제가 공부할 때 음 macro 레벨 가장 이제 그 이제 행정 뭐 정책 이런 것들 이제 분야가 있었고 그 다음 레벨로 어 그 커뮤니티 베이스 파이티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책이나 이제 행정 그런 거 그 밑으로 이제 우리 어 이제 공동체나 이제 좀 국지적인 이제 조금 어 좀 작은 레벨인 커뮤니티 안에서 어 practice 일 하는 것들이 있었구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어 마이크로 레벨 이라고 해 가지고 디렉큐먼 서비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내 클라이언트들 하고 어 한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를 이제 디렉큐먼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디렉큐먼 서비스가 어 거의 60, 70% 60, 70% 정도 이제 다 포커스를 이제 맞췄었고 어 한 20% 정도가 이제 커뮤니 베이스 프랙티스고 이제 한 10% 정도가 행정이나 그 정책 같은 것들 이제 포커스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음 저는 그때 이제 커뮤니 베이스 프랙티스를 했는데 어 실질적으로는 디렉큐먼 서비스를 왜 친구들이 많이 했는지 생각을 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 사회복지사들이 뭐 이제 정책을 연구한다던가 뭐 행정을 이제 전문적으로 한다던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클라이언트들 하고 직접적인 경험과 그런 일회의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디렉큐먼 서비스를 그렇게 많이 선택을 했었고 저 같은 경우도 졸업을 해서 어 디렉큐먼 서비스 이렇게 저는 이제 그 정신보건 상담사를 했는데 클라이언트들을 직접 만나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것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게 어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은 정말 사회복지 필드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결정을 했다면 최소한 그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잡으시는 것도 좋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소셜 워크 필드가 너무 광대하다 보니까 내가 어느 쪽으로 좀 소셜 워크 전문가가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지 공부하시다 보면은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그랬고 그래서 음 저는 막연하게 소셜 워크를 공부하면 누군가를 도와주고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그거를 내 잡으로 내 직업으로도 하면서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학원 2년을 공부를 했는데 솔직히 공부를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정말 내가 소셜 워크 전문가인가 라고 했을 때 솔직히 답을 못하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경험도 많은 경험도 필요하고 내가 또 따로 이제 공부를 하기도 이제 해야 됐었지만 그래서 처음에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분야를 내가 집중적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정말로 정말로 제가 정말로 강추를 드리는 게 봉사를 그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서 있다면 그 분야에서 꼭 봉사활동을 하세요. 예 최소 6개월 뭐 길면 1년 뭐 안 되시면은 뭐 몇 개월 단지 몇 개월 만이라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꼭 봉사활동을 해 보세요. 밸런티어 잡을 해 보시고 물론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 이제 그 밸런티어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담당 이제 스태프 컨택을 해 가지고 이제 뭐 백그라운드 책이나 이제 간단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할 거예요. 할 건데 꼭 꼭 예 봉사활동을 하셔서 그 필드 그 분야가 이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이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 물론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내가 공부하기 전에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사회복지학과에 어플라이 하고 공부하기 전에 그리고 내가 이제 정말 사회복지사가 내 업으로 이제 평생 살겠다라고 이제 그런 큰 마음을 먹기 전에 꼭 내가 관심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꼭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결정하셔도 늦지는 않아요. 늦지는 않으니까 꼭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물론 이제 좋은 점도 많이 있고 이제 좀 현실적으로 조금 이제 사회복지사가 배고픈 게 솔직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늘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꼭 이제 사회복지사로 이제 일을 하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권승환입니다. 그쵸? 구독과 좋아요 예에이